미용실을 방문한 외국인 친구가 터무니없는 시술비용을 요구한 유명 미용실 논란인데요.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미용실에서 80만원 청구, 사기인가요?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일본인 친구가 어제 한국에 도착해 미용실에서 파마와 커트를 받았는데 무려 80만원이 나왔다면서 시술명 내용과 영수증, 가격표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영수증에는 부원장이 시술을 하였고 퍼펙트 포디 샤넬 파마 44만9천원과 넘버원 시크릿 영앤 리치 사인 35만원 등 두가지 시술 가격을 합쳐 총비용 약 79만9천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서 외국인 친구에게 들어보니 시술 전에도 정확한 금액을 고지받지 못했으며 신용카드 결제 시에도 서명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말하였는데요. 이어 외국인 친구는 한국어를 어느정도 이해하지만 결제할 때 미용사가 말을 너무 빨리 해서 추가 질문을 하지 못했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면서 헤어 제품을 사라면서 50만원 가량 더 비용을 추가하려고 했지만 그 요구는 거절하여 시술비용 80만원을 결제하게 됐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글쓴이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금액은 상당히 비싼 편이어서 혹시 이 상황이 사기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다고 의견을 구했는데요. 함께 올려진 해당 매장의 가격표를 보면 커트 가격은 3만원에서 3만 5천원 파마 가격은 15만원에서 3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요. 사람 모질에 따라 제품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사전에 정확하게 어떤 종류의 시술을 하는지와 가격을 알려줘야 시술받을지 말지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런 외국인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경우는 종종 있긴 한데요. 작년 10월경에도 외국인 친구가 강남 미용실에서 101만원 결제하고 왔다며 해당 내용을 한국인 친구가 커뮤니티 등에 올리며 논란이 된 적이 있긴 했는데요. 하지만 확인 결과 당시 외국인 친구는 6시간의 시술을 받았고 가격 또한 시술점 미용실 측으로부터 고지받고 서명까지 한 시술 내역이 올라오며 온라인에서 작성한 글을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 논란의 해당 미용실 리뷰 등을 찾아보았는데요. 과거부터 평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 중 과한 시술 요금 관련 내용과 불편한 제품 구매 유도 설명 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리뷰는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고 불편하게 시술 후 사진 촬영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미용실도 아닌 유명체인 미용실이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말 모르겠네요. 위치 또한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갈 것 같은데요. 가격표가 왜 있는지 모르겠고 지금의 시술 금액이 척정한지도 의문이네요. 아무리 유명 체인점이고 제품이 좋고 디자이너 및 직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저 정도의 금액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남겨주세요.